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전라남도가 찾아가는 전남건강버스의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는데요. 김정현 기자입니다. 전남도는 관내 의료 취약지 주민들의 건강을 돌보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찾아가는 전남건강버스 운영에 나섰습니다. 대형버스 2대에 골밀도 측정기, 고암멸균기, 치과 유니트 체어, 한방 의료기기 등 최신 의료장비를 갖춰 의과, 치과, 한의과 진료와 의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지역 보건소와 협력해 폭염, 독감 예방 등 계절별 보건 교육을 하고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발견 시 보건소 시스템을 통해 지속 관리할 계획입니다. 섬 주민을 위해 바다를 항해하는 병원선,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하늘을 나는 닥터 헬기와 함께 의료 취약지를 다니는 전남건강버스가 운영을 시작해 육해공 이동 의료 지원 체계로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